이번 시간에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시지라고 적혀있는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저에게 도착한 메시지 내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예를 들면 1522라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 여기서 올인원 프리존이 해지되었다는 문자를 저한테 통신사에서 보낸 거네요 이렇게 문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다시 나가서 그럼 이번에 문자를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문자를 전송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메시지 아이콘을 터치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메시지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터치하시면 여기 수신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다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메시지를 발송했을 때 그것을 받을 사람을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예를 들면 전화번호부를 터치하고요 그 중에서 이고잉이라는 사람에게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쪽을 클릭하면 여기 체크 표시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고잉 말고 다른 사람 여러 명에게 보내고 싶다면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체크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그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한꺼번에 발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자 다시요 전화번호 가서 다시 설명드리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다시 더 추가시키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화번호부를 선택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또는 최근 기록을 눌러보면 지금까지 제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원하는 사람을 체크 체크한 다음에 확인하시면 그쪽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이고잉 외 이명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전송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 수신 이고잉 외 이명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터치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 내역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아 나 이 사람한테 보내기 싫어 그러면 이렇게 터치해서 그거를 제거하면 이렇게 편집이 되죠 그 다음에 편집 완료를 누르시면 이고잉 외 일명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메시지를 받을 것인가를 다 지정했으면 그 다음에 메시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전송 버튼을 누르면 연락 바랍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이고잉 외 한 명, 두 명에게 전송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 값인 거죠 그냥 자 여기다가 만약에 기본 메시지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터치를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안녕 이라고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 두 사람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메시지를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 메시지 이곳을 통해서도 보낼 수 있지만 전화번호부를 탭하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고잉을 선택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그럼 여기 보시면 메시지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에다가 이 버튼에다가 뭐 뭐 뭐 뭐 뭐 해 라고 하고 전송하면 저 사람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아 아 아 아 데이 감사합니다.